뭐야 나 서포심 어 미드 될까요 어 키아나가 밴됐으니까 일단 파이크를 밴내줍니다 서포트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그걸 꺼낼 때가 된건가 오케이 라칸 한판 추격합니다 라칸 한번 보여드립니다 라칸 뭐 쉬우니까 이럴거면 스킨 하나 사놓을걸 아니 그 전리품 얻어놓을걸 파이팅 하면 하지용 서포터 바로 추격합니다 경기에 집중하고 침착하게 플레이할수록 승률이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맞아 라칸 스킬 좀 봐야되는데 1레벨을 못찍지 라칸 보선맞아 WEQ 선수네요 네 사거리가 좀 짧은데요 라칸 생각보다 아 되게 짧구나 거의 근거리라고 생각해야겠는데 네 어 베인이 좀 많이 아파해요 사비 잘 잡긴 했네요 아하 오케이 베인스 이걸 솔킬을 좋습니다 나 베인보다 CS가 많아 이거 좀 큰일 난거 같은데 하하 잡지 않았을까 그 녀석 그 녀석을 노려 오 희생 도루의 희생 사이브 뭐 안되나 어 미드로 가네요 미드도 이제 급하니까 타곤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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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아줘야겠는데 사비 사비 아쉽다 방금 맞아주는 무빙을 쳤는데 좀 비벼져서 베인이 맞았네 아군이 상의 있습니다 아군이 상의 한 발을 먼저 갈까요 아군이 상의 미드도 상당히 잘해주는 중 네이스 좋아요 아 소모아파 아하 오케이 네 도루가 누누가 좀 센데요? 아, 아프네요 어, 점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랍쇼 힐 어, 일단 잡긴 했는데 좀 많이 손해 같은데? 어, 좀 큰일 났듯함 아이고, 탑 죽었네요 게임이 좀... 어, 그래도 믿음 있고 잘 해보자, 그래 어, 무섭다 아이구 자비 아 아파 오케이, 좋아요 오케이, 난 여기까지 할게 화이팅 파이팅 네이스 이게 못 듀오거든 좋습니다 아 아이고, 까비 어, 살았나? 어, 까비 아이고, 아쉽다 좀 큰일 났 것 같기도 하고 오 하사딘 어디갔음 토달지마쌤 어, 나 좀 기다리지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어, 이건 죽은 듯함 네 다비 호 하하, 오케이 야미 하하하하 아이고, 내가 다 먹었네 네 용치는데요, 상대 어, 이 궁이 있긴 해요 어, 그래 어이가 아쉽다 까비 방관형 서포터인가요? 아니, 이걸 어떻게 살리 이건 방금 캐리아가 왔어도 아, 인쇄 네 아하, 오케이 오, 죽을 뻔했어 아하, 오케이 그래, 저희 팀 이니시는 제가 가능해요 라칸이라서 어, 후반까지 가보자 그래 아하, 오케이 피신을 잡아야돼 아하, 오케이 네이스 좋아요 그것도 가능? 아하, 오케이 여기까지 잡았나? 다비 그래도 이득 좀 본듯함 좋습니다 사곤산 아하, 오케이 핑허 세대 치고 레인 딱 주고 굿 네 아하, 오케이 도망을 한 번 어, 비안해야 될 듯함 어, 아프다 깔끔하네요 어, 도망가자 사비 이거 되나, 이거? 살고 싶어 아하, 오케이 네이스 아니, 뭐야 어떻게 이겼어 우리 팀 믿고 있었다고? 이게 팀워크거든 네 어, 우섭다 네? 어, 우섭다 빅토르 미쳤다 미쳤어 좋아요 이거까지 해치웠나? 하하, 오케이 좋아요 살짝 빠졌다가 곧 곧 좋습니다 도로 도로를 노리면 돼요 도로를 노리면 돼요 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노리지 말고 용쪽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좋아요 좋아요 굿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로를 노리면 돼요 하하, 오케이 도망을 한번 아, 인생 나 도우 같은데 아 아 아 오? 그러면 끝나지 않았나? 네이스 서포터는 죽어도 돼 아, 좋았습니다 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